와, 반경 넘진다! 와, 반경 넘친다! 와, 반경 넘진다! 와, 반경 넘친다! 야! 야, 지성아! 야... 가기, 가기! 오 마이거! 가기! 가! 오 마이거! 가기, 가기, 가기! 아, 조용히 가기! 아, 한 번 해봐야지, 한 번 해봐야지! 한 번 해봐야지! 하나 더, 둘, 셋! 두, 셋! 오해, 두, 셋! 세일 만들냐, 세일! 세일 만들냐, 세일! 세일! 씹어보고! 씹어보고! 카메라 끄고 자란 말이야! 씹어보고 카메라로! 씹어보고 카메라로! 좋아 좋아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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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 이거! 이건 뭐야 이거! 진상의 열심히 치네 아 진짜다! 아 진짜다! 뭐 먹을 거 없어? 먹을 거요? 먹을 거 여기 그냥 여기는 근데 엔시티 먹을 거 없어 아니 뭐 엔시티 초콜릿 이런 거 없어? 땅콩 있어요 아 엔시티 땅콩? 네 너 포인트 있다 여기 빨리 와 아 힘들다 야 얘 엄청 많대! 마크야! 마크야! 빨리! 야 30만 포인트 너 와봐 야 마크야 뭐 이리 와 너 빨리 와 시간하면 더 빨리 와 빨리 와지 아 왜 나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 포인트 계산해 줘 저거 저거 노랑머리 이리 와 야 노랑머리 야 노랑머리 노랑머리 이리 와 야 노랑머리 너 해찬이 아니야? 노랑머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도 이리 와 어디서 청소하는 설정 하고 있어 청소 안 하는 거야 누가 봐도 매니저가 아니야 매니저라고 하기엔 머리가 너무 노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 네 연기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연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니야 아니 심심했지 형들이 좀 늦게 할지 미안하다 안녕하세요 길이 있네 있어 보이게 들키지 않게 설정이 너 아니 모자라도 쓰고 있는지 그래 현 MC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와 현 MC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내가 왜 지금 현재 음악방송에 내 MC인지를 오 마이 갓 와 현 MC 음악 장신 와 와 MC다 진짜 마크가 얘기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마크가 황태 조용필 하면 조용필이 마크가 얘기하면 나와야 되는 거야 뭐 그랬던 적은 그렇지만 우리 또 눈치 봐야겠네 아 아 기대돼 잘 보여요 진짜 너무 잘할 것 같아 3 2 1 이번 주 1위 후보로 오른 S127의 애용이 마크입니다 S127의 무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야 아 이렇게까지 상상을 안 했는데 아니 왜냐면 마크 얘기하면 조용필 쌤이 못 나오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크 저는 그래도 좀 아낄 것 같아요 그냥 아 좀 썰어 좀 야 상상도 못하냐? 상상 속에서도 아껴야 돼? 마크 랩 좋아하니까 요트 사야지 아 요트 사야지 아 요트 지 아 아 해찬이는 고추장 사야지 고추장 사야지 고추장 사야지 고추장 사야지 고추장 사야지 24시간 nct가 나오는 방송국을 만들고 아니요 고추장 사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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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앨범 하라고 고추장 사야지 고추장 사야지 고추장 사야지 고추장 사야지 근데 이거 저도 좀 궁금한 게 제 기억상 한 명이 딱 떠오르는데 한 명 누구예요? 일단 마크가 생각하는 일단 한 명은 재현이 형 재현이 옛날 남자 옛날 남자 옛날 남자 반쪽이라고 그러고 해찬이는 그건 뭐예요? 그러니까 마크 형이랑 재현이 형은 반쪽이고 재현이 형이랑 저는 그냥 한몫 아니 근데 연골이 없어요? 저 그거를 제일 먼저 생각했는데 귀에 연골이 없어요? 귀에 연골이 없어요? 이게 좀 많이 좁혀요 야 너 진짜 건강한가 보다 마크야 그거 보여줘? 너 안 아프지 이거? 마크야 그거 보여줘? 너 안 아프지 이거? 어 나 너무 좋아 어떡하지? 나 안 아프지 이거? 형도 반쪽 됐어 반쪽 됐어 나 하나 하나 나 문제 줘요 반쪽 됐어요 어 너 어떡하지? 어 좋다 해찬이 놓은 거 같은데 26 27 27 왜 맞어? 28 발 pouvoir 회찰나 네 나이에 마음인에게는 해야죠 사실 trzy 집중해 집중해 고생하십니다 수고했어 집중해 수고하십니다 아 수고했어 모르erek 고생하십니다 아 수고했어 더 theCUBE 시계가 되겠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3분long 수고했어 나도 하십니다. 모르게. 나도 하십니다. 모르게 잘 지냈어. 수고했어. 3번 2번. 수고했어. 재민이는 부담스럽게 좀 해요. 지적이도.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. 감사합니다. 어디가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입을 왜 벌리나? 왜? 입을 왜 벌리나? 매력적이어야지. 입 다물고도 되니 혹시? 가능합니다. 해봐봐. 입 벌려야죠. 입은 왜 내려가? 입 왜 그래? 근육이 어쩔 수 없는. 그래서 자기가 개발을 한 거야. 그래서 입을 벌리고 하는 거야. 이것보다는? 이건 못생겼으니까. 1번은 사약 아메리카노라고. 사약 아메리카노라고. 사약 아메리카노라고 뭐지? 샷이 많이 들어가 있나보다. 먹어볼게. 이거 향 코트 맡아 봐. 진짜요? 이거 먹으면 한 이틀 잠 못 자겠는데. 진짜요? 궁금하다. 너무 쓰다. 너무 쓰다. 너무 쓰다. 이게 좀 쓰다. 탄내는 안 돼요? 근데 이거 딱 탄내. 정확하네. 근데 저렇게 먹는다고? 이게 확실히 정신이 확 들어요. 너무 쓰다. 정신 들지 나도. 몸이 부끄러워. 약간 아스팔트 갈가먹는 느낌인데. 그렇지. 아 딱 이 정도 딱 좋다고 합니다. 이게? 텐션. 이게 샷 8잔이래. 우와. 맨날 텐션 먹었는데. 재민이가 이렇게 해서 하루에 6잔 먹는데요. 응. 와 이거를? 근데 잠은 잘 잤 또. 타고났다. 이건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당도가 100이래. 와 당도 100? 와 당도 100 진짜 심각해. 아 진짜? 아니 너무 달아. 아니 너무 달아. 에이 이빨 꺼워. 근데 저는 이 버블티 말고도 다른 종류의 제품들을 다 당도 100으로 먹어. 아 재민이 형. 왜 당도 100으로 먹어? 아니 미지근하게 먹어도 되잖아. 한 50 정도만 해도. 근데 항상 시켜 먹을 땐 다 당도 100으로 먹어. 아 그래? 쭉 한번 빨아봐. 그 재민이 침대 옆에 각설탕이 있어요. 왜? 각설탕 있는 박스 있잖아요. 왜 침대 옆에다가 그걸. 계속 먹어요. 까먹고. 심심할 때마다. 약간 좀 간식처럼 계속 좀 집어먹는 습관이 있어요. 달걀 먹으면 좀 기분이 좋아져? 네 기분이가. 음! 그래서. 이거. 물어. 라멘. 이게 다 들어간다고? 이거 다 먹는다고? 괜찮다. 나 진짜 못 먹어. 나 고소 못 먹어. 나 고소 못 먹어. 향이? 향 좋아요. 고거는 먹는데. 천나리 역시 좋아하네. 런쥔이다 먹어봐. 너 뭐지? 야 이걸 이 고기 많은 고수를 다 넣어서 먹는다고? 네 스타일대로 고수를 한번 타봐. 어느 정도 타는 진짜. 재민아 방송이라고 무리하지 말고 원래 네 스타일이야. 저 진짜 고수는 먹어도 먹어도 안 들리기 때문에. 어우 센데. 와우. 진짜 김 냄새가. 대부분 라면이 안 보이잖아. 원래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. 자 라면도. 이게 어차피 숨이 죽으면 다 이게 없기 때문에. 이게 어차피 숨이 죽으면 다 없어져. 아유 그만 그만 그만. 어 냄새. 아 물에 들어가니까 냄새가 심해졌어. 이제 먹어봐. 이거 진짜. 이거 어떻게 비빌 거야. 요건 이제 라면을. 이제. 아 라면 맛있겠다. 어 냄새. 우와 이상해. 어. 라면이랑 그것이 이상해. 야 이건 아니지. 뭐. 만져봐 만져봐. 한 번. 아유. 저렇게. 차라리 커피 갈았지. 어우 야 좋아. 향이. 원래 그 중국에서 고수 많이 먹을 텐데. 그 소스 먹으면. 고수 꼭 놔야 돼요. 근데 이 정도 안이라서. 그 정도 소스. 약간 물에 닿으면 더 심하나 보다. 괜찮아? 나도 고수는. 어우 야. 아 무. 애국 사먹이긴 한데. 아니 아니. 뭐 그걸 보고 좋지 않아. 라면이 고수 진짜. 오 재미나. 라면이 맛없어 보이긴 처음이야. 신기하다. 태국 말이에요. 불쌍해. 맞아요. 이거 배탈 나는 거 아니야? 괜찮아? 진짜. 몸에서 고수 냄새나 있죠 진짜. 그럼 밥을 한번 먹어야지. 맛있다. 잘 봤습니다. 야 대단해. 딱히 손이 가는 게 없다. 대단해. 제네 형. 35. 35. 나 35야? 3.5 아니야? 3.5. 3.5. 3.5. 3.5 형. 뭔가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. 35. 아이고 허리. 5.1이네. 5.1. 5.2? 5.1이라고? 5.1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이제 채널 갈게. 나 하겠네. 5.1! 5.1! 5.1! 5.1! 5.1K. 5.1K. 당신 상관장 대단해. 왕머리. 수선 좋아 술발 좋아. 정신 차리자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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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해야 한 거 어떡해 어이 자꾸 너래? 어? 자꾸 너래? 어? 너 뭐 하는 거야? 박치다! 아 박치다 안 켜져 우리 안 들어왔는데 왜? 정신 똑바로 자리자 자 그리고 참고로 지성이는 피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피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피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줘 다 안 줘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줘 천호도 안 줘 저 피했어서 피했잖아 깜짝 놀랐어 한 대 더 맞았어 60! 정신 차려 60! 아 60! 5.1! 아 둘래 60 5.1이치가요? 아 3.8 아 3.8 아 첫 너 뺏기기 싫었나봐 다이켜 5.1은 나 아 잠깐만 음악 정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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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그업은 잘 할 수 있지 너에게 보이던 네가 선명해 결국은 데뷔 야 순조롭다 순조롭다 수렴했다 와 나이구 와 나이구 와 나이구 That Th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